하늘에서 반짝이는 별은 누구일까요? 누구일까요? 까지 하고 아빠 별한테 흔드는 거예요 아빠 별 하늘에서 반짝이는 제일 빛나는 별은 누구일까요? 엄마 별 하늘에서 반짝이는 제일 작은 별은 누구일까요? 아기 아기예요 손가락 운동 보이죠?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반짝이는 제일 작은 별은 누구일까요? 아빠 별 하늘에서 반짝이는 제일 빛나는 별은 누구일까요? 엄마 별 하늘에서 반짝이는 제일 작은 별은 누구일까요? 아기 아기예요 자시겠죠? 귀엽게 아기 별 때는 좀 귀엽게 아빠 별 때는 오빠 별이에요 엄마 별은 내 목소리로 하시면 돼요 엄마 별 나의 조작이에요 엄마 별 엄마 별 나의 조작 나의 조작 나의 조작 인강 isión 인강 인강 감사합니다.